3번 연삭 숙돌에 관한 다음 내용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그랬습니다. 연삭 숙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는 작업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시운전해야 되고요.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운전하는 거 아시죠? 이거 외에도 이 문제 풀 때는 연삭기에 관련된 게 공부할 게 많아요. 그래서 방어장치 특계부터 해서 노출 각도, 상부 사용 연삭기부터 해서 휴원하고 평생 쉬는 것까지 시간이 걸릴지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외에도 워커레스트와 숙돌과의 간격은 3mm 이내로 한다는 것 최고 사용 회전 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건 기본적인 사항이죠. 또 측면 사용 연삭기가 아닌데 측면을 쓰는 것 무슨 원인이 됩니까? 숙돌 파괴의 원인이 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워커레스트도 투명 비상 방지판, 덮개는 공식적인 법적인 방어장치고 이거 외에도 쉴드라는 방어장치가 또 필요하다는 것 참고하시고요. 그럼 1분, 3분입니다. 그 외에 제가 해답에 넣어놨는 팁 이런 내용들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 양립성의 종류를 두 가지 쓰고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. 아무래도 일단 양립성의 종류를 쓰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운동 양립성이 있습니다. 그 다음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공간적인 양립성이 있죠. 그 다음에 양식 양립성도 있습니다. 개념 양립성도 있습니다. 이 네 가지를 쓰는 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사례를 설명하라 이랬을 경우에는 운동 양립성은 주로 통제기가 움직이는 방향과 표시기가 움직이는 방향에 같다 하는 걸 예를 들어주면 되죠. 그래서 볼륨 조절이라든가 이걸 시계방향으로 했더니 표시기도 시계방향으로 미층가하는 표시기가 표시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. 그리고 개념 양립성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은 찬물, 빨간색은 뜨거운 물 이런 개념에 맞도록 설치를 한 거죠. 그 다음에 또 운동 양립성 가능. 운동 양립성 했고. 공간적인 배치를 얘기하는 공간 양립성은 뭡니까? 가스렌지 같은 경우에 화구가 이렇게 두 개 있다면 거죠. 또는 다른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공장에 기계가 예를 들어서 세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계 조작 버튼이 앞에 있다면 바로 앞에 이렇게 공간 배치를 해서 설치하는 게 맞죠. 여기도 화구가 여기에 A라는 화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A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B라는 화구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B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것을 우리는 공간 양립성. 그래서 우리는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취급 설명서를 보지 않아도 가지고 오면 여기 쿵 눌러서 불 들어오게 하고 하잖아요. 공장 기계도 각각에 해당되는 것을 각각의 바로 앞에다가 위치해서 공간 배치를 해서 조작 버튼을 설치하는 것이 양립성이 맞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.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가장 쓰기 편한 거 쉬운 쪽으로 해서 답을 참고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운동 양립성이 있고 공간 양립성, 개념 양립성 그 외에도 양식, 양립성까지 종류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. 5번 산업안전보건법상,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에 의해서 다음 대상에 해당되는 교육시간을 쓰라 했습니다. 자, 교육시간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?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종류와 교육시간, 그리고 교육 내용까지 정리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. 그 다음 이 내용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야 법적으로 나오는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그렇죠? 그래서 정기교육, 채용시교육, 자금령변경시교육, 특별교육, 건설업안전보건기초교육,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거기에 따르는 3366,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아실 거예요. 시간 다 정리하시고, 그 다음에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의 내용,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의 내용, 그 다음에 채용심의 자금령변경시 정기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을 쫙 시간은 걸리시더라도 하셔야 됩니다. 정리하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여기서는요.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신규, 교수가 6시간, 6시간으로 똑같아 그랬고요. 나머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가 있는데 보수 교육만 8시간 이상이고, 나머지는 다 신규가 34시간, 보수는 24시간, 맞습니까? 네,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적으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신규교육은 6시간, 교육시간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보수 교육도 6시간 똑같다, 그죠? 그리고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나머지는 누군지 대상은 알 필요도 없어요.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만 신규 없이 보수가 8시간 이상이고, 나머지는 다 신규는 무조건 36시간이고요. 34시간이죠? 34시간. 그리고 보수 교육은 앞에 대상 다 똑같이 24시간,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. 자, 보시면 되죠. 뒤에 이상이고 절대 빠뜨리시면 안 돼요. 이상 다 써주시고요. 이렇게 점 찍지 말고, 여러분 답안지에는 이상이라고 다 쓰셔야 됩니다. 그래서 숫자만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이 숫자만 적게 나오느냐, 이렇게 시간까지 적도록 나오느냐, 이 전체 이상까지 다 적도록 나오느냐, 문제의 의도에 따라서 내가 숫자만 적을 수도 있고, 이런 경우에는 또 여기 시간까지 이렇게 적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, 이상까지 다 적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실기에서는 꼭 필요합니다. 6번,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, 자율검사 프로그램 하는 게 어디에 나오는 거죠? 일단은 안전검사에 나오죠. 제가 안전검사할 때는요, 항상 안전인정, 또 그걸 모아야 됩니다. 묶어야 됩니다. 그렇죠? 자율안전확인, 그 다음에 안전검사. 여기에서 자율안전검사라는 의미에서 자율검사 프로그램, 이게 나온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묶고,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? 이거는 제조자가 하는 일이고, 여기에 또 종류 세 가지씩 이렇게, 이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암기법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, 여기도 마찬가지, 여기도 마찬가지 방어장치, 아가 목동의 교과로 연산한, 연 날린다. 아가 목동의 교과로 연 날리면 그것만 해가 됩니까? 방어장치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계에서 우리 배운 내용들 쭉 정리하시다 보면 뭐 한두 시간 갑니다. 그렇죠?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죠. 자, 어쨌든 자율검사라는 건 여기서 나와요. 안전검사를 인정기관에서 할 수도 있고,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그랬어요. 이게 유효기간이 2년이라 그랬습니다.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안전검사 주기에 2분의 1 주기로 해야 된다는 것, 특이한 사항이다.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죠. 자,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, 이것도 간단하죠. 핵심을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? 자율검사 프로그램이 있는데, 이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안 한 경우, 핵심 먼저, 내가 먼저 알아야 되죠. 이렇게 간단하게 내 방식대로 알고 말을 다듬어 가셔야 돼요.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장비도 있고, 검사 요원도 갖추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가, 그럼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는데, 그래 놓고는 안 하는 경우, 안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취소식이 되죠.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, 그 다음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내용대로, 이 안에서 하겠다 하는 내용대로 하지 않은 경우, 내용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다르게 했다 해버려요.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. 그러면 안 되죠. 취소식이 되죠.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뭡니까? 검사, 정상적인 자격이 있는 검사 요원들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, 이런 경우도. 이 검사 요원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, 그 사람들은 없고,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대충 이렇게 한다든가, 그럴 일은 없겠지만, 그래서는 안 되고, 만약에 그랬다면 취소시켜야 된다는 얘기죠. 이해되시죠? 이렇게 세 가지로 먼저 핵심을 정리한 다음에, 인정받고도 검사를 안 한 경우, 내용에 따라, 이 내용에 하겠다는 내용에 따라 검사를 안 한 경우, 그 다음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또는 자율검사 기관이 검사를 안 한 경우,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자율검사 기관이 해야 되는데,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취소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. 또는 이렇게 이렇게 바꾸라고 개선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. 맞출 수 있습니다.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입니다.